와아! 전 미자리카 타이트 있어요 다음 곡은 네가 나를 아는 듯이 말해 Oh Get lost. 여기 눈을 굴어 Get outta here 여기 내 자리 없어 Do what you try 진짜 아 그래? Oh Better watch out Oh You know what you got Better watch out Love it. Love it. Love it. We're a bistree time Hey kids everywhere, all around the world 더듬지도 말고 여기로 찾아오며 Straight kids everywhere all around the world 싸이 다 뒤집어 나 다 뒤집어 나 다 뒤집어 나 싸이 다 뒤집어 나 다 뒤집어 나 부정적인 시선 지워지워 백도 괴각해 못했어 중심력 중심력 종 bottい 정 stem 중심력 Cur궁 none 사이도 피지번해 사이도 피지번해 사이도 피지번해 아아 아아 나도 뭐해 잘거야 자 굿나잇 안녕 안녕 둘 으아아아 귀용 굴려 굴려 굴vere 너무 귀여워 사랑을 내세요! 이제는 안으로 가는 중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세요! 아이고! 아이고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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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세요! 일어나! 형, 일어나! 아이고! 큰일 났다! 못 찍겠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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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얼마 줘요? 수만원이에요? 아니요, 한 사람당 5,000원씩이에요 5,000원이요? 아니, 아직도! 아니, 아직도! 한 사람당 5,000원인 줄 알았지! 아니, 아직도! 아니, 아직도! 완전! 완전! 5,000원이야! 아이고! 야! 5,000원 정도 받았다! 야! 이거람은 그냥!! 이거람 데이트 많아. 아 진짜! 아, positivelyuating! 요거 땅이 보는데! 아, 오늘은 해껏 빨간데? 아니, 내가 평균을 빨갔네? 우리.. 우리 여행 간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하아아어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ㅂ universities 건출으로 파허! 손. 아, 이게 두 개. 너무 좋아. 잠시만, 잠시만. 형 카드 얼마 있어 지금? 나 지금 카드 5천보다 많아. 그래서 각자 짝꿍에게 애교를 좀 부리면 먹을 걸 줄게. 아, 나 왜 짝꿍이구나? 저번에... 야 이거 뭐 선착순 아니야? 바로? 벌써? 몰라. 몰라. 몰라, 뭔지 모르겠어. 난 졸업색. 오! 오! 내마, 내마, 내마. 뭐야, 뭐야, 뭐야? 이거로써 원래. 트럭 생겨서. 본격 스트레이키즈 소원 성취 프로그램 제9구역 시즌4.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온 2018년 숙둥이들에게 선물. 다시, 다시. 자연스러웠어, 자연스러웠어. 누구보다 열심히 2018년을 달려온 숙둥이들에게 선물하는 스키즈 최대 소원. 바로바로 유황입니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된다. 자, 그러면 금색 선 들어봅시다. 아, asta, 금색. 아, 안 돼. 우와, 안 되라니. 자, 그다음ON 파란색. 한 벚꽃', hole् сол의 monde. 아, 용 José. 龙 resol입니다. 이렇게 납치 납치 자 다음 초록색 와아 뭔 조합이야 뭔 조합이야 뭔 조합 뭔 조합이야 뭔가 리누야 리누야 리누 메탈 나가는 소리 여기까지 해준다 리누야 내가 이걸 틀어주면 그때랑 똑같이 하는 거야 그때랑 자 하는 거야 못 듣는 거야 그러니까 틀면 바로 해야 돼 알겠지? 야! 라고 해도 돼 내 거라고 내 거라고 해도 돼 우리들만 하는 내 칭이 필요해 야! 승민아 야! 라고 하지 말고 과자 줘 과자 줘 과자 줘 과자 와 이게 바로 아 됐다 아 쉽지 않네 좋아하지 됐다 난 어박소 어박다 과연 무슨 과자일지 이상하네 안 커 어? 그래 나 없지 맛있어? 다 맛있겠다 과자 이따 먹어 맛있어? 어떤 맛이야? 지금 과일 있네 소감해 주세요 인절미 인절미? 인절미? 인절미 맛있는데 한국에서 제일 맛있어 이미 톡톡할 땐 과일 먹어야죠 야 하은이 바라칩 먹을 사람 있잖아 뭐야? 뭐야? 얘는 뭐야 어떻게 얻었어 짜증이 없어 이거 줬니? 그냥 줬어? 오늘 우리 나랑 현진이가 짝꿍이란 말이야 짝꿍이라고 나한테 동정신 먹으라고 나 너 먹었어 아니요 짝꿍길이 오늘 뭐 해? 몰라 나 지금 그에서 짝꿍길이 내가 뭔가 이상한 피션이 있을 거야 영복이 먹고 싶어? 인절미 야 너네 어떤 거? 가는데? 이거? 네 네가 선택해 그건 우리가 이거 망해라 망해라 이놈들아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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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니 너네가 잊은 거 같아 다시 다시 너네가 잊은 거 같아 너네가 잊은 거 같아 다시 한 번 잊어 인간 못 봐봐 사연아 잘 봤어 뭐 서로의 엣지 오늘의 짝꿍 미션 서로의 애칭을 사용해서 친구처럼 지내기 친구처럼 야 막내 있네 친구처럼 지내기 우리 빈이 뭐 먹을래? 뭐 이런 거 음 오케이 오케이 우리 리프트 먹고 싶어? 무서워 인간 빨리 애칭 좀 해 믹스 형은 찍스로 하겠습니다 찍스? 찍스 찍스 우리 찍스 뭐 찍스 말고은 재밌는 거 해 봐 재밌는 거? 놀리는 걸로 약간 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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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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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대보기 같잖아 용이 아 이거 놀리네 아써 보기 보기 우리 옌 예칭은? 옌 예칭은 옌 예니 옌 예니 옌 예니 옌 예니 옌 예니라 불러도 티 안 나니까 옌 예니 옌 예니 옌 예니 옌 예니 옌 예니 흘리는 겨자 어때요? 겨자 겨자로 합시다 겨자 겨자 복이 예니 겨자 겨자 뭔 이름이지? 난 괜찮은데? 뭐지? 일상인데 뭐 비니는 현진이 3인칭 하는 거 보고 싶어요 난 이거 우리가 좀... 이렇게 했다 님들이? 우리가 듣기가 좀... 나머지 하나는 뭐였어요? 뭐 찾을 수 없어요? 자 우리 다른 반대팀 우리 읽어봅시다 그건 뭐야? 이거 나머지 하나는 오늘의 작곡 미션 하루종일 손잡고 다니기 야 살렸다! 야 내 셋 한 개에 크밀 뻔했다 와 진짜 잔인해요 손 잡는 게 제일 싫어 야 손 잡았으면 큰일 날까? 감사히 여기다 감사히 여기다 와 진짜 큰일 날까? 오늘의 짝꿍이었습니다 저희 짝꿍의 오늘 미션은 3인칭을 사용해서 존댓말로 대화하기 승민이는 하기가 싫어요 이따구로 하면 돼요 이딴 식으로 하면 이제 하는 거예요 만약 너네들이 이렇게 대화해야 돼? 네 우리 둘만 이렇게 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손잡고 다니기 가끔씩 손잡고 다니면 돼요 와 저건 최고의 미션 승민이는 하니가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니는 승민이가 그렇게 말하는 거 싫어요 여봐 야 야 하니는 찬형이 그렇게 불같이 화내면 불도저같이 생겨서 싫어요 라이크 붉는 도저 라이크 붉은 도저 라이크 소저 레츠고 야 이거 못난 거 봐봐요 못난 거 이 못난 이들 봐요 못난 이들 아 못났다 너네는 뭐야? 너네 매칭 매칭 뭔데? 지금 되게 모이야 이래 얘네 3인칭 하니는요 리네만 보고싶어요 나 안 눌렀어 아 그래요? 그렇군요 미션이 나옵니다 그래요 야 자꾸 일로와 어 일로와 일로와 아 말로 시작돼 끝에 요 안 들렸어요? 나이스 샷입니다 나이스 샷 됐어 됐어 왜 들어보시는거야? 우리 스티즈 오랜만에 여행하러 왔죠? 바이킹을 입었습니다 야 짱이다 우리 여행의 첫 놀이기구 바이킹이 오케이 렛츠고 바이킹 바이킹 같은 슈리키스트 사랑합니다 아 현진이 바로 가야죠 저 창빈이는 저도 말을 잘 못하겠어요 승민이는 하니가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 그건 저도 그래요 저는 승민이가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짜증날까요? 어 잠깐만 너는? 창빈이는 창빈이는 창빈이 창빈이 아 아 승민이는 창빈이 형이 놀러갈 때마다 왜 이렇게 맨날 순한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아 저는 아 아 아 아 흔들어버리잖아 아 아 창빈이는 아 아 아 창빈이는 승민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기회가 엄청 기회가 뭐지 됐다 됐다 야 벌써 네이네 현진이 너무 웃기잖아요 지금 아주 우승 후보야 우승 후보 어?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창빈이는 입 조심할게요 입 조심할게요 아 현진이 빨리 올라가고 싶은데 자 타러 갑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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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는 올라갈게요 재밌겠다 감사합니다 다 타는 건가요? 아까 뭐 생각만 타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현진이 궁금한 거 있는데 한이 왜 혼자 타요? 한이 벗어 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한이 벗어 한이 벗어 출발할까요? 어 네 현진이 준비됐어요 조금 이따가 출발할게요 안 zich이따가 출발요 아아아아아아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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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Manual 간다 한이가 있어요 어쩌구 livelihood voila 으어 으어어어 자, 앉아서 올라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하니 재밌었어요 하니 감사합니다 형님 말 잘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엔진이 너무 재밌었어요 동심의 세계로 빠진 느낌이랄까요? 동심이 동심이 하니는 그런 거 안 물어봤습니까? 전 아무것도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도 못했어요 전 눈을 감고 있었는데요 약간 상상을 못하겠어요 스펙타클 했습니다 저는 스펙타클을 하고 싶어서요 오늘 현진이의 제곱이 촬영은 여기까지인가요? 벌써 힘드네요 현진이 너무 재밌는데 예전만큼의 체육이 남아들지 않아요? 현진이 너 세월이 한 게 있나 봐요 되게 흐뭇하게 전하고 싶다 아 우영카 타고 싶어요 창빈이 안녕하세요 현진이는 뭐 갖고 싶어요? 현진이는 하나라도 떨어뜨렸으면 좋겠어요 아 깜짝이야 이게 이상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사장님이 같이 인정하고 같이 말로 하라고 니네 화났어요 저희의 완벽한 조합은 보여지지 가오자고 우찬은 보여지지 저희를 믿으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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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렬해요 서든 준비했었어? 총 게임 준비 준비 시작 아 깜이 맞히지 않았어? 오른쪽으로 빈 맞혀 오케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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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같이 같이 한 번에 screwdriver 맞춰 잘하고 있어 갈게요 하나 둘 셋 오케이 기어로 현진이의 전략이었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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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하나 더 개꿀 좋은 날 뭐가 더 필요해 개꿀 안 돼 안 돼 성능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미절리카 차이가 있어요 오늘 I fly to the sky fly to the sky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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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에는 오늘 뭔가 달라 I want to fly to the sky fly to the sky fly fly I wan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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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y carry fly fly 피어 불길 미니 등장 미니 리 미니 미니